안녕하십니까 동북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오늘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오랜만에 정장 입었는데 잘 어울리십니까 제가 원래 정장 스타일은 좀 아닌데 이런 날은 좀 있고 싶더라고요 제가 오늘 나와 있는 곳은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 조천읍사무소 그리고 조천초등학교 조천 남조로 버스 경류장에 멈추는 조천센터 한가운데 와 있습니다 여기가 용도지역은 중주거지역입니다 전폐율 70%에 용적률 500%까지 나오는 아주 귀한 땅이죠 그리고 2차선에 붙어서 100평 미만의 토지를 구하시기도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나와 있고요 여기 보시면 일반 주택과는 달리 중개사무소도 같이 운영하고 있는 상가주택이거든요 근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좀 많기 때문에 일단 주택으로 잡힙니다 차들이 지금 워낙 많이 왔다 갔다 해서 요즘 저희 사무실에 물건을 찾으시러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다들 일반적인 게 5억 미만의 물건의 뭔가 특징이 확실하고 나중에 용도까지 확실한 이런 거를 많이 찾으십니다 제가 좀 안 친한 분들한테는 안 권해드리거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먼저 이렇게 선점하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제 뒤로 지금 보이는 건물은 원래는 아주 오래된 건물인데 한 3, 4년 전에 리모델링을 대폭 했어요 그래서 전체 면적이 약 30평 정도 되는데 그중에 중개사무소로 지금 한 11, 14평 정도 쓰고 나머지는 원룸, 원룸 해서 전체 면적이 30평 정도 되는 상가주택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쪽에 보시면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따로 있고 마당 정원처럼 돼 있어요 그래서 차후에 다가구 건물이라든지 4세대 준주거 지역의 건폐율이 500%니까 전체 높이 한 8층까지도 가능하죠 근데 그건 조금 오바한 것 같고요 아무튼 본인의 용도나 목적에 맞게 쓰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은 지금 조천 읍사무소 주차장 이 뒤쪽으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으로도 주변의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는 자리가 되기 때문에 나는 좀 맛집 같은 걸 생겼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내 생각인가요? 다가구 상가주택 주지로 굉장히 나오기 힘든 자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주인분과 단가 조정을 해서 좋은 가격에 오늘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물건 현황 말씀드릴게요 여기 용도지역은 준주거지역 그리고 지목은 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건축물대장은 이게 상가주택이지만 주택의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주택으로 돼 있고 지금 중개사무소로 약 15평 정도 되는 면적이 돼 있습니다 양쪽에 지금 원룸 두 개 공간이 있는데 사무실과 약간 합병해서 지금 쓰고 편하게 좀 넓게 쓰고 있거든요 참고로 하셨으면 좋겠고 나중에 이거 이제 매입하셔가지고 현재 건물은 조금 멸실하기엔 좀 아까울 정도로 상태가 괜찮습니다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기 목적에 딱 맞는 분들한테는 최적일 것 같아요 자 이제 내부 한번 둘러보실까요 자 내부 한번 둘러보시죠 일반 사무실 똑같은 구도입니다 이쪽에 책상 두 개 그리고 안쪽에 지금 탕비실 돼 있죠 여기 현재 자동문인데 주로 출입하시는 데는 지금 저쪽인 것 같아요 입구 출구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 보시면 화장실 웬만한 화장실 사이즈보다 좀 더 크게 많으실 것 같아요 넉넉하게 아까 그 건축물대장에 주택 부분이 있었거든요 원룸 두 개 사실은 여기서부터가 이제 원룸입니다 근데 안쪽에 이제 회의실로 지금 쓰고 있는 공간이죠 이 안쪽으로 들어오시죠 여기가 이제 건축물대장사는 사실 주택인데 지금 현재 주택이 아닌 사무실로 지금 쓰고 계신 것 같아요 회의실이랑 사장님 기다리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사실 원룸이기 때문에 이 안쪽에 화장실이랑 지금 주방까지 같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입구는 또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현관이거든요 나가실 수 있는 문이고 전기국탑이랑 간단한 싱크대 욕실 공간도 있습니다 그냥 참고만 해서 보십시오 아까 그 사무실 옆에 원룸 공간이 있었고 또 이제 2차선 도로변에서 바로 들어가는 또 원룸 공간이 있습니다 현재 안에 지금 세입자가 있다 보니까 내부를 지금 보여드릴 수는 없고요 대략적으로 상가 들어가는 출입구가 두 개 그리고 원룸 원룸에서 출입구가 각자 별도로 있습니다 조천읍 최고의 돌조경이 아닌가 싶어요 이 반경 100m에서는 이런 집이 잘 없죠 집값보다 돌값이 더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소나무도 이거 진짜 나무 볼 줄 모르는 저도 좀 비싼 것 같습니다 이거 저희 영상 잘 보셨나요? 요즘에 이제 워낙 주택 규제 시장이다 보니까 아파트나 지금 빌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조금 저렴하게 내놔도 나가지 않는 상황이죠 근데 풍선효과로 토지시장 쪽으로 지금 굉장히 수요가 많은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런 물건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실수요자가 나올 수밖에 없는 물건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5억 미만 때에 지금 빌라 한 채 값만 해도 3억대가 넘어갑니다 신축빌라가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기다가 어떠한 건물을 지어서 나도 살면서 수익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이라고 하면 충분한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시기가 지난다고 하면 또 이런 물건 찾기는 힘들 겁니다 여러분들이 꿈꿔 오셨다고 하면 지금이 기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멘트 자극적인가요? 오늘 물건의 가격은 원래 주인분은 지금 4억 9천에서 5억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제 4억 7천 5백까지 758899 제가 좋아하는 숫자 아시죠? 4억 7천 5백까지 끊었습니다 마음에 있으신 분들 바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현재 부동산 사무실 하고 있어서 이쪽으로 오셔도 되긴 하는데 그럴수록 가격은 올라갑니다 아시죠? 아무튼 저희 영상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북권 전문 성실부동산 이소장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앞으로 Сам식이 안녕 감사합니다.